에피소드 에피소드 오, 저는 esedon 에피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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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에피소드 에피소드 오, 귀여워. 안녕. 이게 제일 귀여워. 그런데 그렇게 할 거야? 예. 아니, 이거... 근데 지금 뇌물을 안 해놨어. 귀엽다.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. 아니 이거 딱 못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. 이거 입고 해, 입고 해. 입고 해놔. 진짜 루팅이야. 일단 저희가 배구 선수이기 때문에 배구경으로 배구 경기를 할 때 게임의 공작들을 처음으로 다 보여드리려고 하고 골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화이팅! 빨리 타. 1분 지갑 받는다. 유경이는? 유경이요. 어 뭐야? 선생님 뭐야? 저도 다 하고 왔거든요? 네. 유정이 도라에몽이랑 못 나. 앞머리만 빼놓고 왔어. 어깨, 어머. 어깨, 어머. 어선 보여. 어깨, 어머. 어깨, 어머. 어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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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. 언니, 저 뒷 있어요. 저 뒷 있어요. 아, 잠깐만. 어깨, 어깨. 어깨, 어깨. 하나, 둘, 셋. 화이팅 한 번 맞춘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언니 이거 머리띠. 성현 머리띠도. 우리 선수 할지. 성고달래. 어깨, 어깨. 어깨, 어깨. 이게 더 있어. 어깨, 어깨. 어깨, 어깨. 네가 선수인데? 안 들어 봐. 노고선수는 아니잖아. 온바, 온바, 온바. 온바, 온바. 온바, 온바. 온바, 온바. 아이고 잘해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. 키 있죠? 지갑, 지갑하잖아. 응. 지갑, 지갑. 지갑하잖아. 저번에 인상게임 보고 왔었어요. 케이티랑 왔는데. 아아. 그럼 천사들 그래도 좀 알겠네요. 어, 알긴 알죠. 그래도 최애는. 짜자잔. 최애. 최애, 진짜 최애. 음. 변질 얘기입니다. 뮤직비디오가 옛날에 단체로 안 오고 한 번도 안 왔었어요. 음. 걱정은 Farewell 오랜만에 보러 왔는데. 응. 아니, 아니. 제가 원래 스포츠는 잘 안 보는데 그때 너무 직관했을 때 재밌더라고요. 여러분 갑작스러운 게 오백이면 어떨 수가 있어. 신체 준비한거 황홀이란 말이야. 아니 언니 신발건 묶었냐고. 묶었어? 신발은 진짜 황홀하게 묶었는 거에요? 나는, 나는, 이렇게 해서. 지금, 난, 나는 좋아.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야.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야. 오늘 조용히 해. 얘 지갑 두 개 있어. 자기 지갑 없는데 자기 지갑 두 개가 있어. 오늘 골랐었다니까 카드를. 저한테 연락을 해. 동일하니까. 내가 선물했던 거 같아. 커피사에 내 소영하는 카드. 야 너 네가 사갈지니. 어 그래.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야. 알고 봤을 때는 우리 시갑에 거기 있는 거야. 나 다 통증이 많이 왔어. 아 이미 노렸다니까. 바지를 환불려고 할 거야? 아니 저 언니는. 형도가 없어. 입은 적이 없어. 뭐 하나 터져야 돼. 뭐 하나 터지든 찢어지든. 연락이 있어요. 돈이 없대. 수선 잘 돈이 없어. 한 말에 넣어. 수선 있으세요? 농구? 농구요? 농구는 처음이에요. 농구는 처음이고. 야구 한 번 해봤어요. 대전에 와서 많은 걸 해봤어요. 또 처음 해보는데. 떨려요. 솔직히 좀 떨리고. 그리고 워낙 중요한 경기잖아요. 지금 챔프 자차전인데. 중요한 경기에서 축소를 하게 돼서. 그런 기분이 조금 더 떨린 것 같고.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같이 고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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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쉬고 파워하는 거예요? 농구 지금? 어때요? 어떡해. 어때. 긴장되지. 연습도 안 해봤어. 잘 모르겠다. 했잖아요. 그래도. 10분. 근데 10분도 여기 농구 골대랑 다르니까. 좀 달라요. 소영 언니가 난다마다. 일단 뭐 시도는 해보는 거죠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할 수 있다 해야죠.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못 할 것 같습니다. 지고 파이팅. 송이 언니. 송이 언니. 준비됐어? 무릎 돌렸어? 무릎 돌렸어? 아니요. 지금 돌렸어. 자기 리바운드 준비하러. 윗부분 쪽 넣을 때까지 쪼핑해야겠어? 넣고 와야 돼. 넣고 와. KGC. 베르빈 선수의 특별한 승리 리허시. 특별한 리허시 선수입니다. 상승을 받으시겠습니다. 팀할드를 partnerships. 이렇게 작전 패시팀이 부르teri 황정 Nov questo 무릎 총기니. 닮 свет tutto, 황정ov, 이렇게 생산한 자 поним신다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활동해야겠나. 우리는 일정했습니다. 신하고 지고 파 parole skeptical grip adjusted. 민호 씨, 미식호스 사모 미식호스 사모 미식호스 굿! 굿! 멀리 떨어진 거야, 나. 지금 살다 보니 다시 안 하라고 했으면 속살여.. 속살여 버렸어. 나 지금 다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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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닐. 다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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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닐. 초대의 자체은 다리 오으 UM 잘생겨서 일어났어요.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요. 와,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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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치! 납치! 왜, 왜, 왜? ㅎㅎㅎ 구현! 오피후! 1, 2, 3, 4. 4시 5 소감 한마디 일단 긴장이 많이 됐고요 한 번만 더 성공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 같아요 저는 오늘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냥 중요한 경기에서 C2를 할 수 있어서 또한 되게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한 번에 성공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사회자분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넣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냥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첫 번째 성공 못하고.. 어땠어요? 그때? 두 번째? 두 번째 네가 넣었을 때 못하고 내가 잡아서 넣었잖아. 그치.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한 개.. 연출 대회등 거였어요. 하나의 동작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한 게 얘가 한 번에 넣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못 넣었을 때 제가 다시 리바운드해서 넣는 것까지 하나야. 연결되는 거였기 때문에. 노린 거지. 두 번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알려주세요! 알 INTRO 같아 fatto